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올 것이 왔다.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등장에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경찰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친문재인 경찰, 친민주당 경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대해진 경찰의 힘을 빼고 형평성 또한 기울어진 경찰을 바로 삭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죠. 이에 경찰대 출신 총경 600명 중에 350명이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키며 구태탈을 일으켰었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경찰 복지와 인사와 관련된 정책으로 사실상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등장에 왜 경찰 간부들이 발칵 뒤집어졌겠습니까?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등장에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 원성 시작됐다.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총 수사안보국장이 선임됐다. 경찰국장 후보군인 34명의 치안감 중 75%에 달하는 경찰대 출신들이 배제되고 순경 바로 위계급인 경장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순호 치안감이 발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개혁작업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순호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신임국장은 다음달 8월 2일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김순호 초대 신임 경찰국장이 아직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경찰청 내의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벌써부터 김순호 초대 국장에 대한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은 대놓고 이제 경찰대 출신들의 억압은 당연히 시작된 것이며 김순호 경찰국 국장에게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순호 신임국장은 1989년 경장 경체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어 서울 방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기수원 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쳐 경찰청 수사안보 극장으로 근무해 왔다. 김순호 국장에 대한 경찰 내 평가는 매우 공정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탈하고 인간인간미가 넘치며 경찰 직원뿐 아니라 청소역원, 청소역역 직원들까지 스스럼없이 대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러나 한 번 방침이 정해지면 뜻심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며 한 번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 두려움 없이 불도저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순호 국장은 광산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광주 집단폭행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협하다는 여론이 생기자 직접 광주경찰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출동한 경찰들의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후배 경찰들로부터 소신있는 상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류삼경 총경경찰대 사기 등을 겨냥해 특정 출신들이 반발해 주도하고 있다라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여과없이 노출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는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경의로 임관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라며 공식적으로 경찰대 개혁을 시사했다. 이에 경찰청 내에 있는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은 지금부터 강하게 김순호 국장에 대한 저항을 하자라며 내부 게시망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 핵심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의 탄압은 시작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우리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똘똘 뭉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국장 김순호에게 강력하게 조항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조급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대 출신 경찰 핵심 간부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의 옷을 다 벗기는 것이며 그것은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 승진을 한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막강하게 휘두르겠다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똘똘 뭉쳐 초대 경찰 국장인 김순호 국장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며 그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핵심 간부는 초대 경찰 국장 김순호 국장 아직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면 우리 경찰 간부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냐며 자제하자라는 글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 국장님 제대로 뒤집어 엎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무용